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23번째 내용이죠 다육이 다육이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선인장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그 이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다육이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어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육이 라고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요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그 이쁘게 이렇게 생겨 있는 이제 그런 그 식물들입니다 보니까 뭐 이런 다육이는 한 개 뭐 천 원 이러밖에 안하네요 자요 이미지를 보면 이제 요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 되게 이쁘고 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다육이 키우는 방법 뭐 이런 동영상 들이 여기 돼 있고 어 다육이를 뭐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면 입장을 떼고 뭐 줄기를 잘라 뭐 이렇게 이제 어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마켓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그 다육이를 판다 쿠팡에서도 이제 다육이를 팔고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맨 밑에 어 보면 이제 어 다육이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죠 어 다육이 종류 뭐 다육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육이 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다육이 가격 어 그 다음에 비싼 다육이 어 요거는 이제 키워서 또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이제 뭐 개인이 도 그 뭡니까 당근 당근인가 어 그런 앱으로 해가지고 어 개인이 이런 것도 팔 수도 있죠 요렇게 해서 어 어 쭉 이 정보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한번 어 보시면 아 이제 다육이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제가 이제 드리고 오늘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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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해야 된다 어 도시에 살던 시골에서 뭐 시골에 살면 뭐 당연히 이제 농사기가 쉽죠 도시에 살아도 어 여러분들 그 베란다나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이제 짜투리 어 그런 땅에서 이제 농사를 해야 된다 어 그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식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농사라고는 콩 세알씩 해가지고 이제 아홉 개 어 심은 것 밖에 없지만 이제 뭐 저는 이제 책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이 식물과 지금 접근하는 어 그런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농사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조금 이제 제한테는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열평짜리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도 어 저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통해서 어 식물을 공부하면서 어 정말 그 이거 신기하다 아 어쩜 뭐 식물이 이제 이렇게 대단할까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과 미생물들 관계 어 이 식물들이 어 지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 주변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을 이제 식물들이 이렇게 서로 공존 공생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볼 때 어 저는 뭐 거의 그냥 매일매일 놀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이제 요 다육이는 어 보니까 조금 이제 키우기도 좋고 또 쪼맨해요 이게 뭐 짜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뭐 큰 그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심지어 어 이 창문 앞에서도 키울 수도 있고 여러분 책상 앞에서도 이제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걸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이제 식물에 대한 그런 감들 이런 걸 이제 익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식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다육이를 이제 키울 때도 물론 이제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화원 이거 파는 데 가서 조금 이걸 사면 뭐 다육이는 이제 뭐 어떤 화분을 써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가리켜 주겠죠 근데 이제 이제 그 뿌리에 물만 준다고 사실은 되느냐 그 화분에다 물만 주면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다육이를 이제 풍성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어 제대로 된 거름 이제 우리가 뭐 흔히 거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거름을 줘야 되는데 그 거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주면 훨씬 더 좋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아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 저는 이제 그름을 만들 때 미생물을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만드는 그 그름을 이 미생물을 사용을 해 가지고 어 만들 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감이 되게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밀감을 여러분들이 드실 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밀감 그 안에 속은 여러분들이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근데 껍질 같은 경우에는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버리는 걸 어 요렇게 이제 믹스기 같은데 이제 넣어요 넣어 가지고 믹스기로 갈아 버립니다 해가 갈아 버리면 이제 뭐 이렇게 진덕진덕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어 이 미생물을 탑니다 보통 이제 탈 때 어 전차 1kg 1kg에 이제 이 미생물 한 스푼 정도만 타면 돼요 이 한 스푼 이라고 하면 이제 요 1g 짜리 한 스푼 이거든요 요거 한 스푼 정도만 타면 어 이 밑에 꽤 이제 발효가 됩니다 이제 발효가 되고 어 이제 그 보기에는 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지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모습 아 그 쪼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이제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이제 혹시나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제가 잠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삼을 가란 거에요 인삼 인삼을 이제 믹스기로 확 그 갈아 가지고 어 저희들 이제 종자균을 발효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어 넣어 가지고 요게 11일째 입니다 11일 정도 되니까 이제 이제 이런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동그란 거 잔잔한 거 있잖아요 요 잔잔한 거 요게 전부 미생물들입니다 요렇게 이제 덩치가 크고 동그랗고 이런 건 대부분 다 혐오들이죠 혐오들이 이제 먼저 활성화됩니다 왜냐면 이 혐오가 이제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보통 이제 유산균이나 저희들 유인균보다도 혐오가 덩치가 한 100배 이상 커요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지가 먼저 활성화되죠 이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도 제일 처음에 이제 덩치 큰 공룡이 먼저 활성화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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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를 통해서 이제 이 몸집이 알맞은 그런 동물들이 이제 이 지구상황에 지금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발효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혐오가 먼저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과일 같은 거 먹고 나면 그 껍질들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믹스기로 갈아 버리는 거예요 갈아 가지고 균을 넣고 믹스로 갈 때는 약간 이제 물을 사용해야 되죠 물을 안 넣으면 이제 믹스기가 안 돌아가니까 물을 약간 넣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균을 딱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래 놔둘수록 좋습니다 한 1년 정도 놔두면 더 좋죠 그래 가지고 요는 이제 플라스틱 통 같은 데다 딱 이렇게 놔두게 되면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이런 발효 활동을 미생물들의 그 발효라는 거는 미생물들의 먹이 활동입니다 이제 자꾸 묵으면서 이걸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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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쪼개게 됩니다 아 제가 쪼개는 그 모습을 잠깐 한번 또 다른 걸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좋겠네요 자 자 요거는 요거보다 요게 더 낫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영지버섯입니다 자 요거는 영지버섯이거든요 영지버섯을 이제 발효하는 그 과정이에요 요게 보면 이제 요 쪼맨한 거 있죠 지금 움직이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요거는 영지버섯 그 모습이에요 그냥 그 포자 뭐 이런 모습들인데 요게 쪼개한 거 요렇게 움직이는 거 요거 까만 거 요게 이제 미생물들이에요 이 미생물들이 이 영지버섯을 갖다가 계속 쪼개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요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영지버섯을 이제 요거는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먼지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 놓으니까 이제 요렇게 보이는 건데 이제 먼지 하나에 이렇게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됩니다 이걸 하는데 우리 눈에는 먼지인데 거기에 미생물이 지금 여기서는 한 단면만 보여서 그렇지 여기에 수천마리 수천마리가 뭡니까 뭐 그보다 더 뭐 만마리 뭐 수만마리가 여기 붙어가지고 저걸 먹어요 그러면 저걸 먹는데 저거 하루아침에 먹겠습니까 이틀 만에 먹겠습니까 10일 만에 먹겠습니까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먼지 하나지만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게 몇 달 양식이에요 조금 더 큰 그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게 거의 1년 양식입니다 1년 내내 그걸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렇게 해도 그 양식이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효라는 거는 미생물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걸 충분히 먹고 그걸 계속 쪼개는 그런 시간들을 줘야 되죠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준 그 태비 그 태비가 실제 이제 식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밀감을 믹스기로 갈아 냈잖아요 그럼 밀감 껍질 요만한 덩어리를 만약에 미생물한테 준다고 그러면 미생물이 1년 내내 먹고도 그게 남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믹스기로 갈아 버리고 나면 이제 굉장히 작은 입자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입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발효하는데 이제 입자를 나노 입자까지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노로 만들면 발효가 등이 당연히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소고기를 먹는데 소 하나는 한 500kg 정도 되는 소를 여러분한테 딱 하나 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혼자서 다 한번 먹잖아요 근데 이제 소고기를 이제 안심임 안심 덩심임 덩심 한 부위를 딱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밀감 껍질을 통채로 미생물한테 주게 되면 미생물 입장에서는 소 한 마리를 통채로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 여러분한테 먹으라고 소 한 마리를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거를 요렇게 요렇게 이제 그 소 고기를 소를 이제 잘 이렇게 부위별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주는 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요렇게 접시에다가 스테이크 먹으라고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발효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료 그 그 그 뭡니까 태비로 쓰려고 그러면 어쩌든 작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이제 미생물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기 중에도 미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밀감 껍질에도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밀감 껍질이 있는데 이제 보면 농약 쓰죠 뭐 쓰죠 뭐 쓰죠 하면 이제 미생물들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농약에 찌들은 그 미생물들이 건강해 봤자 얼마나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이제 시드균 종자균이죠 이 발효 미생물들을 거기에 딱 넣어주게 되면 이제 이제 얘들이 확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빨리 빨리 확산이 되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잘 발효할 수 있도록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죠 이제 온도를 이제 겨울에 온도 맞추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여름에는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대두리면 따뜻한데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집안 중에서도 온기가 있는데 있잖아요 따뜻한데 요런 데 놔두면 좋고 그리고 막 이 온도 맞춰 줘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에다가 담요 덮고 밑에 전기장판 깔고 뭐 이렇게 돌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비인데 그리고 시간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여름에 당연히 날씨가 뭐 더우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잘 될 거고 그리고 겨울 되면 당연히 뭐 추우면 당연히 우체로 들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천천히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놔두면 사실은 정말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두는 게 좋다 이왕이면 좀 따뜻한데 두는 게 좋다 우리가 추우면 우리도 꼼짝하기 싫잖아요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우면 꼼짝하기 싫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온기가 있는 데다가 두면 얘들이 되게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한 달보다는 두 달 두 달보다는 석 달이 좋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그 대비를 가지고 아까 이제 다육이 있죠 다육이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옆에다가 뿌려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그거를 말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육이 이거 미생물을 뿌려줄 때 이제 물을 200배를 타라 뭐 저기 뭐 어떤 데는 500배를 타라 뭐 어쩌라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양을 적혀주면 되잖아요 양을 그래서 이제 뭐 미생물이 괴물도 아니고 그 이제 뭐 이제 뭐 그 이렇게 미생물 이제 미생물 제재를 할 때 이제 거기다가 물을 200배니 500배니 이렇게 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양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제 아까 그 일강 껍질 가지고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이제 주는 양을 적혀주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주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한 사람이 밥을 한 열 그릇씩 먹으면 이제 배가 막 불룩해가지고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식물들한테도 그 양분을 그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특히 미생물 제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주면 이제 식물들이 이제 그 배탈이 나는 수가 있죠 막 버벅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 양을 적혀주면 돼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그거는 도대체 조금이 얼마야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아서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한번 주보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아 요 정도면 얘들이 이제 제일 활성화 되는구나 그리고 주고 난 뒤에 한 며칠 있으면 바로 표가 납니다 이 미생물들은 미생물로 이제 발효한 거름들은 며칠만 있으면 바로 표가 나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좀 기분 좋아 그리고 또 생기가 돌고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면 아 이거 이 정도면 적당하고 나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너무 많이 주면 이제 조금 배불러서 이제 약간 버벅거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뭐 키우기도 쉽고 그리고 가격도 얼마 안 하고 이러니까 다무 뭐 한 다섯 개라도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이제 단 거기서 이제 발효 밑에 그 거름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 좀 만들어서 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 거름도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미생물을 사용한 그런 거름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 다육이가 싹 생장하고 이렇게 빠릿빠릿해지고 색깔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생명의 그 이제 힘이죠 이제 이 생명에 막 곱툴 거는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다음에는 또 이것도 키우고 싶고 저것도 키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 것 같아요 그 모든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물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 제재를 주라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거름이라고 해도 그게 충분히 쪼개져야 됩니다 충분히 발효가 돼야 되고 충분히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해시키고 발효시키고 하는 게 바로 미생물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그걸 충분히 발효한 거 충분히 쪼갠 거 그걸 식물한테 주면 식물은 아무 그거 없이 이제 그 부감 없이 잘 흡수한다 그리고 또 미생물들이 이제 식물의 그 뿌리에 이렇게 착 안착을 합니다 이제 식물의 뿌리 그게 이제 권권이라고 그러는데 권권 식물 뿌리를 저도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 권권에 발음이 좀 그러네 권권에 이 미생물들이 잘 안착을 하고 개이들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낼 때 이 식물이 이제 뿌리도 옆으로 잘 뻗어 나오고 그리고 양분들도 잘 흡수를 하고 밑에서 이제 양분과 이게 다 흡수가 잘 될 때 위에 있는 이제 다육이가 아주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직접 한번 해보면서 또 보고 또 느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거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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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의 그 농부의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농사하는 그 재미 농사하는 그 맛 이제 농사하는 그 멋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어 요번에 이제 다육이 하고 또 다 주문을 해놨습니다 오면 어 제가 사진을 찍어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